최근 한국 연예계는 신라 호텔 이부진 대표와 트로트 가수 김다연 사이의 특별한 친분에 대한 소문으로 떠들썩합니다. 이 관계는 올해 초 김다연이 신라 호텔의 내부 행사에서 공연을 하면서 처음 알려졌으며 당시 호텔 경영진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. 몇몇 친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부진 대표가 김다연을 이 행사에 초대하도록 제안했다고 합니다. 호텔 직원들은 이부진 대표가 바쁜 업무 후 휴식을 취하거나 치유를 위해 자주 김다연의 노래를 듣는다고 밝혔습니다.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부진 대표와 김다연이 단순한 팬과 아티스트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몇몇 소문에 따르면 김다연의 가족이 이부진 대표의 도움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합니다. 구체적으로 이부진 대표가 부동산 업계에서 자신의 폭넓은 인맥을 사용해 김다연의 가족에게 적합하고 고품질의 아파트를 찾아주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친밀도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현재 신라 호텔 측과 김다연 측 모두 이러한 소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침묵은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으며 이부진 대표와 김다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. 팬들은 앞으로 이부진 대표와 김다연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의 소문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부진 대표와 김다연 모두 자신들의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. 만약 정말로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이는 한국 연예계와 비즈니스 업계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. 팬들은 이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며 이 관계가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부진 대표와 김다연이 이 관계에 대해 더 명확하게